퍼포먼스 맡고 있는 감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리더 홍중입니다 오늘 축케이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퍼포먼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티즈에서 메인보컬과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종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민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민기씨까지 아우 민기씨는 또 빨갛게 물들여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또 뜻깊은 날인데요 첫번째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규앨범인 만큼 기분이 좀 남다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진짜 저희가 사실 정규앨버를 꽤 오래 준비하기도 했고 오늘 이제 이렇게 기자 분들 모시고 슈케이스 한다고 해서 좀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무대 또 이따가 타이틀 좋은 무대 보여드릴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구요 데뷔 앨범부터 트레저 시리즈를 이어 왔습니다 이번 앨범이 그 네번째 에피소드이자 파이널이라는 타이틀을 붙었는데 이제 트레저 시리즈는 끝을 향해 가는건가요 성화씨? 사실 이 앨범이 트레저 시리즈의 끝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뒤를 돌아보았을때 이제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시작과 여정의 이유를 찾아보는 단계의 앨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앨범인지 이 소개는 홍중씨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 저희가 지금 에피소드 1,2,3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좀 각자의 트레저를 좀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이제 끝을 기다리는 시작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또 에이티즈의 지금까지 강렬했던 모습에 거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강렬한 모습을 담은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종결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을 진행할텐데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개인 촬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모두 중앙으로 자리해주시고요 마이크를 먼저 내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직 왼쪽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로 보면서 좀 다른 포즈를 한번 해볼텐데 어 어떤 포즈 괜찮으시겠어요 어 그러면 저희가 이번 콘셉트 이번 저희 앨범에 콘셉트하고 어울리는 저희 앨범에서 이번 타이틀 곡에서 저희가 박수를 치는 동작이 있어요 다 같이 ATG 이번 앨범 성공하고 박수를 저희가 치면서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안무의 포인트 안무 박수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우영씨는 또 비벼주시네요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박수 하나 둘 셋 박수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박수 포인트 안무 자 그리고 어 우리 손하트 간단하게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하나 둘 셋 하트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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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기자님들이 원하시는 포즈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박수 박수 우리 마지막으로 멤버분들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포즈 있으면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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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티즈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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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자 다시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화이팅! 좋습니다. 자 이제 개인 컷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홍중씨만 먼저 여기 남아주시고요. 나머지 멤버들은 잠시 하수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